여기는 하람시 신장시장 현미랑 누룽지랑 즉석 수제 누룽지입니다. 오늘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누룽지를 딱 만원어치만 사과합니다. 전화번호 있죠? 010-2774-5878 김치수 나름축구단장 소개로 왔다고 하시면 아마 서비스 조금 주실 겁니다. 그리고 옆에 대웅이 형님은 저랑 같이 축구를 하는 형님입니다. 오늘도 내일도 나름축구단장 김치수는 달리고 또 달립니다. 유튜브에서 김치수 가수 김치수 뜰가수 뜨는가수 나름축구단장 김치수 검색 후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나가도 돌아와도 복의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. 궁금하시면 불변의 번호 010-3779-418로 전화주세요. 현미랑 누룽지 신장시장이 있습니다. 즉석입니다. 즉석 그 자리에서 국내산 현미 100%입니다. 텔레비에서 형님 저 영화 치고 영화